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시아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 필드는 시아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 필드는 A 그 다음 0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부등어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영문 한 글자 입력될 수 있도록 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입력합니다. 가와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기호나 입력할 때 표시할 기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아 테이블에 시앗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드의 크기를 1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 속성에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시아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필드 크기를 설정 10으로 바꿨기 때문에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한 다음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더블 클릭하면 중복 가능 다시 한번 클릭하면 예 중복 불가능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이메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 커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골뱅이 기호를 포함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현재 작업한 회원 테이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으니까 메시지 표시되고요. 예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입고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하면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20을 입력합니다. 네 씨앗 입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클릭하셔서요. 새 데이터 원본의 파일에서 엑셀 데이터 파일을 가져옵니다. 오른쪽 엑셀 선택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B2B 납품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열기 버튼 누릅니다. 테이블로 가져오실 거라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납품 현황 테이블에 다음 한번 누르시고 첫 행에 열머리 그릴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따로 뭐 형식을 설정할 건 아니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기본키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누르신 다음에 가져오실 테이블을 B2B 납품이라고 수정합니다. 납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마침 버튼 누르시면 닫기 한번 누르셨을 때 왼쪽에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비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주문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주문 테이블 주문 테이블에 필요하시고 회원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회원 테이블 더블 클릭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도록 관련 필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 필드는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아 코드를 드래그 하시고 마찬가지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 클릭합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아 입구 현황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 속성 폼 보기에서 더블 클릭 속성 시트에 형식에 오셔서 기본 보기는 현재 여러 레코드가 표시가 되어 있는 연속 폼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본문 영역에 대해서 탭의 순서를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배치하겠습니다. 라고요. 본문 선택하시고 양식 디자인의 탭 순서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TXT 판매 단가를 첫 번째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배치하시고 두 번째, 입구 단가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에다가 배치하시고 입구 수량을 선택하셔서 세 번째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판매 단가, 입구 단가, 입구 수량 시앗 명을 선택하고 네 번째, 시약 코드를 선택하셔서 다섯 번째에 배치합니다. 입구 일자를 선택하셔서 네, 여섯 번째인가요? 네, 입구 일자 둘, 네, 여섯 맞나요? 네, 그 다음 상품 입구 변호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폼 바닷글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입구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입구 수량의 합계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입구 수량 필드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시앗 입구 현황 폼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에서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본문 입구 수량이 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식을 이용하셔서 입구 수량이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클릭합니다. 굵게 밑줄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폼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양식 디자인의 폼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다음은 세 번째 씨앗 정보 찾기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에 가서 클릭하면 매크로를 선택할 건데요. 만들기 가시면요. 매크로라고 있고요. 저희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고 보고서의 이름은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이라고 선택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외열 조건문의 조건을 좀 작성하실 건데요. 씨앗 코드의 필드 값이 TXT의 씨앗 코드에 해당한 씨앗 정보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 코드가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폼에 가서 모든 폼에 씨앗 정보 찾기 폼에 TXT 씨앗 코드와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현재 작업한 매크로를 저장 클릭하셔서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출력이라고 저장합니다. 보고서 출력 이제 매크로 창을 닫아 주시고요. 보고서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원클릭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씨앗 코드 머리끌 영역에서 씨앗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 머리끌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형식 탭에 오셔서 반복 실행 구역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에 페이지도 변경될 수 있도록 페이지 바꾸면서 구역 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동일한 씨앗 코드 지금 씨앗 코드를 가지고 오른 첫은 정렬되어 있는데 정렬을 추가하셔서요.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추가합니다.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의 씨앗 코드 TXT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의 필드의 값이 TXT의 씨앗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형식에 가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하시면 예로 해주시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 본문을 선택하시고 배경 색깔에 오셔서 배경 색깔을 현재 색깔을 교자 행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씨앗 코드 바닷글 영역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주문 횟수 컨트롤에 대해서요. 데이터 탭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전체 레코드 수를 표시한 다음 횟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M% 연산자 회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한번 클릭하신 다음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 작성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한 보고서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주문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TXT 수량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의 수량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탑에 오시면 컨트롤의 포커스가 이동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갖 포커스에다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점 점 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TXT 수량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10 이상이면 만약에 TXT 수량의 값이 크거나 같다 10 보다 크거나 같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수량에서 숫자가 좀 빠졌네요. 수 수량이면 10 이상이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하실 문구는 인기 품종이라고 입력할 건데요. 살짝 지금 오류가 또 나네요. 인기 품종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기본 값이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신표 누르시고 위쪽에 표시할 메시지 상자의 타이틀은 인기도 인기도 분석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타이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 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TXT 수량이 6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6이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렇다면 보통 품종이라고 인기 대신에 보통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보통 품종이라고 하실 거고요. 나머지 타이틀명은 동일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표시할 문구 메시지 박스에다가 저희는 비인기 품종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인기 품종을 컨트롤 C 그 다음에 보통 품종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앞에다가 B라고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if 구문이니까요.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갔을 때 수량에 따라서 메시지 상자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품복이 가셔서 수량에다가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 링크 테이블 추가에 주문 정보 커리를 추가하시고 다음은 표시할 필드는 이름과 주문일자와 수량을 더블 클릭합니다. 씨앗명을 가지고 조건은 표시하지 않겠다 체크 해제 하시고요. 씨앗명이 치커리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치커리에 해당한 씨앗명의 이름 주문일자 수량을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선택하시고요. 저장을 한번 클릭할까요? 치커리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치커리 조회에 입력하시고 확인 결과를 살짝 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6개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예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씨앗, 주문, 회원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하실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씨앗명을 선택하셔서 씨앗명, 씨앗명별 원산지, 원산지 더블 클릭하시고 씨앗명별 원산지 별로 주문 횟수,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시고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크로스텝 클릭하시고 씨앗명을 행에다가 원산지를 열에다가 주문 아이디는 값을 표시할 건데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되 주문 횟수가 한 번 더 있네요. 그럼 주문 횟수를 주문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리는 행머리 글로 표시할 건데 개수를 표시할 건데 앞에다가 표시할 필드명을 주문 횟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주문 횟수라고 수정하시고요. 네, 그 다음 씨앗명별 원산지별 주문 횟수를 조회하는 주문 횟수 조회라고 저장을 할까요? 주문 횟수 조회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한 번 결과를 확인하시고요. 결과 클릭하셔서 씨앗명, 주문 횟수, 미국, 중국, 한국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전체 레코드가 12개인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씨앗테이블 더블클릭 씨앗입고 테이블 더블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입고일자를 더블클릭하시고 씨앗명을 더블클릭하시고 입고 수량, 입고 단가, 판매 단가 필드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부가세라고 되어 있는 필드는 문제에 나와 있는 입고 단가가 3만 이하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작성해서 부가세 필드를 만듭니다. 부가세 필드는 IIF 입고 단가가 작거나 같다 3만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판매 단가 곱하기 0.1 그렇지 않다면 판매 단가 곱하기 0.2 라고 입력합니다. 부가세는 3만 이하이면 판매 단가의 10% 그 외에는 판매 단가 20%로 계산하시오. IIF IF 함수 사용하셨고요. 입고일자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내림차순 정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시앗과 시야 입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시앗 명의 일부를 그럼 시앗 명에다가 조건이 필요하네요. 일부를 입력받는다. 그럼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라이크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매개변수에 입력된 글자를 포함한 이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별표 앞뒤에 만능문자 넣어주시고요. 표시할 매개변수의 창의 내용은 검색할 시앗 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라고 작성합니다. 검색할 시앗 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라고 작성하셨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에 대해서 저장 한번 할까요? 시앗 입고 조회라고요. 시앗 입고 조회라고 커리를 저장하시고 확인. 다음은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시앗 명 일부에다가 국자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국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요. 국자가 포함된 시앗 명은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제시된 결과와 그 다음 시스판 화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입고 수량과 입고 단가 판매 단가에서 이 단가 부분의 기호가 통합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수량은 그냥 두시고 입고 단가를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을 통합 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소수 자릿수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럼 0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방법으로 판매 단가도요. 형식을 통합하고 선택하시고요. 소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았어요. 부가세를 선택하시고요. 형식을 통합하고 선택하고요. 소수 자릿수가 한 자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조회할 시앗 명의 일부 입력하시고 결과에 입고 단가와 판매 단가와 부가세 형식 데이터 형식, 필드 형식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맞게 작성이 됐다면 오른쪽 닫기 저장한 내용 변경한 내용 저장할까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시앗 입구와 그 다음에 시앗과 주문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책은 먼저 시앗 명을 가져오시고요. 시앗 명 더블 클릭 그 다음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최대값을 선택 그 다음 총 입고량은 입고 수량을 선택하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총 주문량은 주문 테이블의 수량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합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표시하실 필드 이름을 살짝 수정할 건데요. 입고 일자는 책은 책은 입고 일자라고 수정 그 다음 입고 수량은 총 입고량이라고 입력하시고 수정 수량은 총 주문량이라고 입력하셔서 수정합니다. 필드명 수정하셨고요. 그 다음 따로 언급된 거 없나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재고현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재고현황 그리고 나서 확인 결과를 살짝 미리 보기 하시면 전체 레코드가 12개고요. 그 다음에 씨앗 명가 총 입고량 총 주문량 맞게 추출이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수정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회원과 주문 테이블을 이용하여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 고객 테이블에 고객 테이블에 어 비 아 고객 아니 잘못된 회원 테이블에 문제가 잘못됐네요. 회원 테이블에 비고 필드의 값을 관리 대상 회원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실제 제시된 그림이 회원 테이블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회원이라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업데이트를 하실 건데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할 겁니다. 비고를 업데이트 뭐라고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별표 입력하시고요.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럼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가 고객 아이디 가져오시고요.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서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주문 일자가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에서 고객 아이디가 회원 아이디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없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NOT 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IN 이라고 작성하시고 하이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셀렉트 고객 아이디가 FROM 어느 테이블에 가셔서 주문 테이블에 가셔서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WHERE 이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주문 일자가 B E T W E N 이라고 입력하시고 날짜이기 때문에 샵을 이용해서 2025년 4월 1일이라고 다시 날짜 앞뒤에 샵을 작성해 주시고 AND 다시 샵을 입력하셔서 2025년 4월 30일 이란 날짜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날짜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안에 있는 고객 아이디를 찾았는데 없는 데이터를 우리는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쿼리 이름을 관리 대상 회원 처리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실행하시면 두 개 행을 새로 고침 했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에 우리는 회원 테이블에 가서 비고란에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표시된 레코드가 두 개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까지 살펴보셨습니다.